1, 2, 3, 4 박자에 맞춰 팔을 번갈아 앞뒤로 흔들어줍니다. 다음 양손 동시에 함께 흔들며 좌우로 스텝을 이동합니다. 주먹 쥔 손을 앞뒤로 번갈아 힘있게 뻗어줍니다. 주먹 쥔 손을 밖에서 안으로 감 듯이 뻗어줍니다. 가슴을 튕겨 바운스를 맞춰줍니다. 양옆으로 팔을 쭉 뻗었다가 가슴 안쪽으로 팔꿈치만 접었다 폈다 반복해줍니다. 팔을 위로 뻗었다가 등근육을 조여주며 팔꿈치를 내려줍니다. 내리면서 주먹을 꽉 쥐어 근육이 좀 더 수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주먹을 쥐고 양팔을 90도로 만든 다음 가슴 근육을 조이며 팔꿈치 간격을 좁혀 모아둡니다. 팔꿈치를 완벽히 편 상태에서 양손을 두 번 교차한 뒤 다시 옆으로 곧게 펴줍니다. 양손을 옆으로 크게 뻗어올리며 5회 호흡한 뒤 한 번 더 동작들을 반복해줍니다. 상담소의 한 번 더 동작을 맞춰줍니다. 휴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